. . . . . . . . . 놔 넌 뭐야 아우 뭐야 아유 아유 왜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 점점 증식하는거같은건데 기분탓인가 놔 죽긴 죽니 이거 근데 아아아 내폰 쓱 내폰 아니 가방까지 야 자 이렇게 해서 내폰은 중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 진장 그래 어 아이폰 위치찾기 하면은 아니 아니구나 아이리스폰 위치찾기 하면은 어 어디 중국 상해로 내 뜨겠지 이름이 뜨유리야 이 작은 생물은 천성이 도둑이다 일반적으로 주인의 관리하에 있으며 버리고 싶은 찌꺼기를 손에 넣기 위해 사용된다 아 중국 중국에서 50만원에 파지지 않을까 아 아이리스폰이니까 10만원 받겠다 아 아리 넌 도니 그래 넌 돈가스 프랜차지 이다나 그리고 예능 사드천왕 돈이 아니야 돈이 왜그래 돈이 아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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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와 아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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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렇다가 여성분한테 큰코더 치는 수가 있어 돈이 아니 돈이 돈이 존나 빨라 역시 웃기는거 빼고 모든걸 다 잘하는 사나이야 그래 세상에 영혼의 스피어를 날리다니 영혼의 스피어를 날리다니 잘못 박으면 박았으면 어 얘 척추 다 날라겠겠다 아니 돈이가 또 아니 빠른데 너무 빠른데 근데 아우야 너무 빠르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으으으으으 하하 그만 비벼 이 놈 미쳐가지고 폰이 없어요 지금 폰 뺏겼잖아 아 장난 아니다 폰 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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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한대정도는 그래 맞을거 이상하고 뛰는거야 저 다시 뛰어 이 안이야 이 안이야 이 안이야 이 안이야 아우 뭐야 다시 나왔잖아 어쩌란 말이야 아아 또 어디 길이 있는거야 없는거야 이씨 그니까 그니까 아아 세상에 아우 너무 시장 뭐지 몇번 계속 도망치는건가? 아니 뭐 다른 길이 없잖아 아니 다른 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빠져나가는 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야 세상에 아니 아무도 여기가 출구인 줄 몰랐어 심지어 나조차도 아니 이제 또 무기를 얻었어 아니 왜 갑자기 귀신 게임에서 또 크리스처 게임이 됐어 이제 도니를 죽을라 후드려 패는건가? 아니 아무도 저곳이 나가는 길이라고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고 그래 아무도 그걸 이렇게 눈치채지 못했다 버튼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리 봐도 그냥 못나가는 오브젝트였는데 뭐에요 또 고놈들인가? 쬐끄만 놈들인가? 갑자기 마비녹이 영웅전이 됐어 잠깐만 어디 보자 어 또 뭐 추가되진 않았네 그래 미친놈이 막 이래가지고 뭐 옛날에 미친 이효리처럼 그런거 있을줄 알았는데 그런건 없네요 죽어있잖아 왼 해굴 자 쟁롯 또 쟁롯을 얻었네요 만나면 좋은 친구 쟁롯 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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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산 또 부러졌어 아니 세상에 도니 정말 야성적인 남자 자 오우 아 설마 기어가는거야 이제 왠지 왠지 밑으로 또 쫓아올거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 둘 따라 아 도니 눈이 눈이 흘렸어 오 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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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휴대폰 갖고있는 이 녀석 아니 휴대폰 갖고있는 이 녀석 오우야야야 오우 오우야 오우 포즈 좋아 오우 오우 아니 갑자기 갑자기 사진캠 찍는 게임에서 메탈결 솔리드가 됐어 으으 아 아 아니 도니 전혀 위협이 위협스럽지 가 않는군 그래도 아까에 그 스피어에 테크레이비안이 아무것도 아니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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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구나 깜짝이야 난 또 사나코처럼 드라군되가지고 쫓아오는줄 알았지 아 진짜 진짜 드라군되는거 같은데 드.라.군 아 아니구나 기대했는데 드라군 또 환상적인 어깨방이 날 기다리고 있겠어 아 으아악 아 아 진짜 아니 아그러보니까 이거 이벤트시 때문에 교복이 자꾸 바뀌는구나 교복으로 뭐야 뭐야 도니한테 씌어있던 귀신인가 미안 키스는 안돼 아니 너도 탈모인이었구나 이런 귀신탈모 이런 귀신탈모 아니 설마 이건 이글리글해서 나오는거 아니야 개콘에서 빰빰빰 빰빰빰 백뒤빰 백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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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적인 아이였는데 마치 시갈한테 당한 것처럼 죽어버렸네요 결국 얘는 갑자기 뜬금없이 빈사상태가 됐어 어머 어떻게 이럴수가 코스튬을 이걸로 설정했지 아니 갑자기 귀신물에서 생존물이 됐어 피아노이 뭐야 또 아니 이제 갑자기 또 사용기 디지카메라가 나왔어 아니 카메라가 나왔어 피아노이 자 SLR 그래 DSLR 현대적인 SLR 카메라 좋아 음 음 이제 광학줌이 되는구만 나와 죽어 어우 깜짝이야 아니 귀신씨인 도니 하하하하하하 어우 도니 도니의 몸에 악마적인 정신체 같은 것이 빙이 되었다 학교 밖에 있을 때 희귀했다 사진이 하필 이걸까 도니 자 띄울 천탱 첸탱 띄울 중에서도 용맹한 아이 힘이 강하지만 머리는 비어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런거치곤 매우 와쓸아쓸한거 같았는데 하하하하 아 이게 뭐 방어하는건가 보구나 블레쉬가 하하하하 자 린다의 가방 그래 이 비싼거 자 이제 목표가 뭘로 바뀌었을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 다른사람들을 찾아야해 하하하하 반지 반지가 뚫어 뭐지? 아 아 여기도 있었구나 하하하하 이 아침은 언제 되는거야 근데 네 안녕하세요 어 그래 아침이 밝은거 같애 그럼 이제 당분간 귀신도 안나오는건가? 아니 갑자기 그래픽이 좋아진거같은 살짝 약간의 착각이 드는데 전혀 안그래 사실 항상 똑같이 뭐 이 게임 그래픽이야 뭔가 조금 더 좋아진거같은 느낌이 드는것도 같으면서 어 나..나니? 그것들 먹니? 먹니? 잠깐 설마 쟤들 벗고있는건 아니지 빨리가서 빨리가서 아아아아아아 안벗고있잖아 아쉽다 아쉬운건 아니지 아쉬운건 아니지 아니 멀리서 봤을때는 심이 살색고시었는데 구분이 되어있잖아 이것도 뭐야 아니 왜 갑자기 이런곳으로 오지? 얘 뭐니? 또이 양푹 촛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갑자기 귀신으로 변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이쪽으로 가는 길이 따로 있구나 보여 이렇게 하는 길인가 뭐 이건 또 단검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다 파워 파워업 나 이제 파워가 파워 파워업 한거야 여기래 자 이제 또 다른 위치로 저기 또 촛불 하나 들어왔죠 이번엔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근데 진짜 액트 원본의 제로보다는 좀 더 그래픽이 나은 것 같긴 해 기분 잘이신지 모르겠는데 뭐야 촛불이 없는데 뭐랑 싸워야 되나 뭐라고 조각을 겹치라고 뭐라고 음 음 음 반대인가요? 아니야 휴대폰으로 바꿔볼까 깜짝이야 하지만 이것을 풀기 위해서 그 어떤 힌트도 주지 않아 정말 빡친다 정말 빡치는 일이야 게임 자체가 하나부터 끝까지 빡치라 니가 한번 죽대봐라 이거지 엄청 오래 시간을 들여서 알아봐라 이거지 나머지 불빛 한 개는 어디로 가야 되나 나머지 하나 죽불 그리고 한 10년 전 게임들이 약간 이런 스타일이긴 했어 절대 어디로 뭐 해야될지 안 알려줍니다 나머지 한 개는 어디로 가야 되지? 불꽃이 세 갠데 불꽃이 세 갠데 씻고 있는 여자랑 겹쳐서 찍으라는 게 어느 중에서 찍으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찍으라는 거야? 저 웃지마 이 정도면 안 되는데? 뭐 여자들까지 다 나와야 돼? 이 각도가 아닌가? 뭐 도전 과제가 나오긴 했어. 하지만 불이 나오지는... 불이 나오진 않았네. 아 그래요? 요거를 여기다 플래시? 아니... 그럼 이게 아니었잖아... 기념샷? 아니 또 고양이잖아... 아까 그건 그냥 도전 과제만 있는 걸로...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아따... 갑자기 또 급하게... 급하게 상태가 반전이 됐어... 아까 미치겠네... 아까까지 딱 좋았는데... 뭐구나? 찍었잖아... 아니... 폰카루? 저기...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유 누나 이제 더 가까워졌네 우리... 갑자기 변하는 거 아니야? 아유... 아유... 누나 아주 방비가 철저하시네...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아... 으윽... 포기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바로 밑으로 들어가고 말 거라고... 으윽... 으윽... 포기하지 않아... 알았어... 잠깐... 그렇다면은... 그냥 지나가는 척 하면서... 뒤를 노려서...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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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으윽... 으윽... 아... 뭔가...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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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돌지마... 돌면 안 돼...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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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내가... 내가... 드레드아웃의 강명호기제가 되어주겠어... 어윽... 으윽... 에엑... 안 돼야야아!! 으윽... 으윽... 쯔윽...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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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러면 이제... 얘랑 싸우려야되나? 오우 예스 오우 예스 오우 안됩 안됩 아intérieur 아우 mów他說